수민이의 과자회사 수민이는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. 집앞에 세워두었는데 그만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자전거를 잘 잠가 놓았어야지.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다시 사줄 순 없어. 수민이는 정말 속상했어요. 어떻게 하지? 자전거가 꼭 필요한데. 그래 내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거야.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? 곰곰 생각한 끝에 과자를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. 엄마랑 여러 번 만들어 봤거든요. 먼저 밀가루, 우유, 설탕, 달걀이 있어야 해요. 수민이는 과자 재료를 사기 위해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. 그런데 엄마가 말했어요. 그러지 말고 엄마가 만원을 투자할 테니 과자를 팔 때마다 남는 돈의 일부를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떠니? 수민이는 그러기로 했어요. 수민이는 재료를 사서 과자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팔았지요. 민서야, 이 과자 좀 먹어봐. 한 개에 200원이야. 우와,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맛있네. 맛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과자를 샀어요. 수민이는 다시 과자를 만들어서 갖고 나갔어요. 이번에도 다 팔았어요. 더 많이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팔면 좋을 텐데. 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 거야. 수민이는 친구인 승우를 찾아갔어요. 승우야, 나 좀 도와줄래? 과자를 팔아주면 일한 값을 줄게. 좋아. 승우는 공원에서 과자를 팔기로 했어요. 승우가 과자를 팔게 되자 승우가 수민이는 전보다 더 많이 만들었어요. 뭐야? 오늘은 과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소문이 나면 더 많이 사러 올 텐데.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? 수민이는 광고지를 만들어 학교 근처에 붙였어요. 광고의 효과는 대단했어요. 놀이터와 공원은 과자를 사러 온 아이들로 붐볐어요. 점점 과자가 잘 팔리자 수민이는 세 명을 더 뽑았어요. 과자 만드는 일은 민재와 예나가 파는 일은 승우와 서연이가 하게 됐어요. 수민이가 과자 회사를 차린 셈이에요. 이제 수민이는 직접 만들지도 팔지도 않아요. 친구들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일이 잘 되었나 확인하는 것만도 바빴거든요. 수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계산을 해보았지요. 하루 동안 과자를 판 돈에서 재료비와 아이들 일한 값 광고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수민이 몫이 됐어요. 수민이가 얻은 이윤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. 수민이는 고민하다 과자를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. 어? 뭐야? 과자가 작아졌잖아? 요만한 과자가 2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공원에 가보니 아이들 불평이 대단해요. 밀가루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는 크고 맛있잖아. 에이? 난 그럼 안 먹을래. 난 그래도 먹을래. 오늘은 과자가 많이 남았어요. 다음날 공원에 가보니 승우가 울상을 짓고 있어요. 건너편에 아이들이 모여있었죠. 어? 저게 뭐야? 저 애들이 과자를 만들어 팔고 있어. 우리 것보다 훨씬 크고 값도 싸. 경쟁상대가 나타난 거예요. 그날은 과자를 거의 못 팔았어요. 수민이는 속이 상했어요. 다시 과자를 크게 만들었지만 잘 팔리지 않았어요. 수민이는 친구들한테 일한 값을 주기도 빠듯했어요. 지금까지 번 돈을 조금씩 까먹게 되었죠. 엄마 어쩌면 좋죠? 얼른 무슨 수를 내야겠구나. 새로운 과자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? 수민이는 친구들과 의논했어요. 대박 과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해. 우리 엄마는 과자 많이 못 먹게 해. 몸에 나쁘다고. 대신 땅콩이랑 잣 같은 걸 먹으래. 아, 그렇게 하면 되겠다. 땅콩을 넣어 만드는 거야. 바로 땅콩과자였어요. 땅콩과자는 정말 잘 팔렸어요. 수민이는 신바람이 났지요. 함께 일한 친구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줬어요. 수민이는 드디어 자전거를 사게 되었어요. 보육원에도 장난감을 사다 주었어요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약속했지요. 수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처음엔 자전거를 사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수민이네 과자회사는 이제 수민이네 과자회사는 친구들에게도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없어선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. 이제 재료를 사러 갈 때나 과자를 갖다 줄 때 자전거로 더 빨리 다닐 수 있을 거예요. 수민이의 과자회사 수민이는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. 집 앞에 세워두었는데 그만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자전거를 잘 잠가 놓았어야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다시 사줄 순 없어. 수민이는 정말 속상했어요. 어떻게 하지? 자전거가 꼭 필요한데 그래 내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거야.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? 곰곰 생각한 끝에 과자를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. 엄마랑 여러 번 만들어 봤거든요. 먼저 밀가루, 우유, 설탕, 달걀이 있어야 해요. 수민이는 과자 재료를 사기 위해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. 그런데 엄마가 말했어요. 그러지 말고 엄마가 만원을 투자할 테니 과자를 팔 때마다 남는 돈의 일부를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떠니? 수민이는 그러기로 했어요. 수민이는 재료를 사서 과자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팔았지요. 민서야, 이 과자 좀 먹어봐. 한 개에 200원이야. 와,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맛있네. 맛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과자를 샀어요. 수민이는 그날 과자를 다 팔았어요. 수민이는 다시 과자를 만들어서 갖고 나갔어요. 이번에도 다 팔았어요. 이번에도 다 팔았어요. 더 많이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팔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 거야. 수민이는 친구인 승우를 찾아갔어요. 승우야, 나 좀 도와줄래? 과자를 팔아주면 일한 값을 줄게. 좋아. 승우는 공원에서 공원에서 과자를 팔기로 했어요. 승우가 과자를 팔게 되자 수민이는 전보다 더 많이 만들었어요. 뭐야? 오늘은 과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소문이 나면 더 많이 사러 올 텐데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? 수민이는 광고지를 만들어 학교 근처에 붙였어요. 광고의 효과는 대단했어요. 놀이터와 공원은 과자를 사러 온 아이들로 붐볐어요. 점점 과자가 잘 팔리자 수민이는 세 명을 더 뽑았어요. 과자 만드는 일은 민재와 예나가 파는 일은 승우와 서연이가 하게 됐어요. 수민이가 과자 회사를 차린 셈이에요. 이제 수민이는 직접 만들지도 팔지도 않아요. 친구들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일이 잘 되었나 확인하는 것만도 바빴거든요. 수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계산을 해보았지요. 하루 동안 과자를 판 돈에서 재료비와 아이들 일한 값 광고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수민이 몫이 됐어요. 수민이가 얻은 이윤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. 수민이는 고민하다 과자를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. 어? 뭐야? 과자가 작아졌잖아? 요만한 과자가 2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냐? 공원에 가보니 아이들 불평이 대단해요. 밀가루 값이 밀가루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는 크고 맛있잖아. 에이? 난 그럼 안 먹을래. 난 그래도 먹을래. 오늘은 과자가 많이 남았어요. 다음날 공원에 가보니 승우가 울상을 짓고 있어요. 건너편에 아이들이 모여있었죠. 어? 저게 뭐야? 저 애들이 과자를 만들어 팔고 있어. 우리 것보다 훨씬 크고 값도 쌓아.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. 그날은 과자를 거의 못 팔았어요. 수민이는 속이 상했어요. 다시 과자를 크게 만들었지만 잘 팔리지 않았어요. 수민이는 친구들한테 일한 값을 주기도 빠듯 했어요. 지금까지 번 돈을 조금씩 까먹게 되었죠. 엄마 어쩌면 좋죠? 얼른 무슨 술을 내야겠구나. 새로운 과자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? 수민이는 친구들과 의논 했어요. 대박 과자 하고 경쟁 해서 이기려면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해. 우리 엄마는 과자 많이 못 먹게 해. 몸에 나쁘다고. 대신 땅콩이랑 잣 같은 걸 먹으래.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. 땅콩을 넣어 만드는 거야. 바로 땅콩 과자 였어요. 땅콩 과자는 정말 잘 팔렸어요. 수민이는 신바람이 났지요. 함께 일한 친구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줬어요. 수민이는 드디어 자전거를 사게 되었어요. 보육원에도 장난감을 사다 주었어요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약속했지요. 수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처음엔 자전거를 사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수민이네 과자 회사는 친구들에게도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없어선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. 이제 재료를 사러 갈 때나 과자를 갖다 줄 때 자전거로 더 빨리 다닐 수 있을 수민이의 과자 회사 수민이는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. 집 앞에 세워두었는데 그만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자전거를 잘 잠가 놓았어야지.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다시 사줄 순 없어. 수민이는 정말 속상했어요. 어떻게 하지? 자전거가 꼭 필요한데 그래 내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거야.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? 곰곰 생각한 끝에 과자를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. 엄마랑 여러 번 만들어 봤거든요. 먼저 밀가루 우유 설탕 달걀이 있어야 해요. 수민이는 과자 재료를 사기 위해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. 그런데 엄마가 말 했어요. 그러지 말고 엄마가 만원을 투자할 투자할 테니 과자를 팔 때마다 남는 돈의 일부를 엄마한테 주는 게 어떠니? 수민이는 그러기로 했어요. 수민이는 재료를 사서 과자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팔았지요. 민서야 이 과자 좀 먹어봐. 한 개 200원이야. 우와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맛있네. 맛있다는 소리에 너도 나도 과자를 샀어요. 수민이는 그날 과자를 다 팔았어요. 수민이는 과자를 만들어서 갖고 나갔어요. 이번에도 다 팔았어요. 더 많이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팔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 거야. 수민이는 친구인 승우를 찾아갔어요. 승우야 나 좀 도와줄래? 과자를 팔아주면 일한 값을 줄게. 좋아. 승우는 공원에서 과자를 팔기로 했어요. 승우가 과자를 팔게 되자 수민이는 전보다 더 많이 만들었어요. 뭐야? 오늘은 과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소문이 나면 더 많이 사러 올 텐데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? 수민이는 광고지를 만들어 학교 근처에 붙였어요. 광고의 효과는 대단했어요. 놀이터와 공원은 과자를 사러 온 아이들로 붐볐어요. 점점 과자가 잘 팔리자 수민이는 세 명을 더 뽑았어요. 과자 만드는 일은 민재와 예나가 파는 일은 승우와 서연이가 하게 됐어요. 수민이가 과자 회사를 차린 셈이에요. 이제 수민이는 직접 만들지도 팔지도 않아요. 친구들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일이 잘 되었나 확인하는 것만도 바빴거든요. 수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계산을 해보았지요. 하루 동안 과자를 판 돈에서 재료비와 아이들 일한 값 광고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수민이 몫이 됐어요. 수민이가 얻은 이윤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. 수민이는 고민하다 과자를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. 어? 뭐야? 과자가 작아졌잖아? 요만한 과자가 2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냐? 공원에 가보니 아이들 불평이 대단해요. 밀가루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는 크고 맛있잖아. 에이? 난 그럼 안 먹을래. 난 그래도 먹을래. 오늘은 과자가 많이 남았어요. 다음날 공원에 가보니 승과 울상을 짓고 있어요. 건너편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. 어? 저게 뭐야? 저 애들이 과자를 만들어 팔고 있어. 우리 것보다 훨씬 크고 값도 싸.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. 그날은 과자를 거의 못 팔았어요. 수민이는 속이 상했어요. 다시 과자를 크게 만들었지만 잘 팔리지 않았어요. 수민이는 친구들한테 일한 값을 주기도 빠듯 했어요. 지금까지 번 돈을 조금씩 까먹게 되었죠. 엄마 어쩌면 좋죠? 얼른 무슨 수를 내야겠구나. 새로운 과자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? 수민이는 친구들과 의논 했어요. 대박 과자 하고 경쟁 해서 이기려면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해. 우리 엄마는 과자 많이 못 먹게 해. 몸에 나쁘다고. 대신 땅콩이랑 잣 같은 걸 먹으래.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. 땅콩을 넣어 만드는 거야. 바로 땅콩 과자 였어요. 땅콩 과자는 정말 잘 팔렸어요. 수민이는 신바람이 났지요. 함께 일한 친구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줬어요. 수민이는 드디어 자전거를 사게 되었어요. 보육원에도 장난감을 사다 주었어요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약속했지요. 수민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처음엔 자전거를 사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수민이네 과자 회사는 친구들에게도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없어선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. 이제 재료를 사러 갈 때나 과자를 갖다 줄 때 자전거로 더 빨리 다닐 수 있을 거예요.